아 어렵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알려줬지? 쓰읍 다시 보고 해봐야지 우와 멋있다 마술카드야? 응 오 너 돈 많다 줘봐 내껀데 너 몇 학년이냐? 5학년 너 5학년이지 나 6학년이거든? 줘봐 아 진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또 6학년 형아가 내꺼 뺏어갔어 뭐? 6학년 걔 지금 어딨어? 몰라 집에 먼저 갔어 왜 넌 뺏기고만 다녀 태권도는 뭐 하러 다니냐? 이씨 내가 다음에 만나면 태권도로 다 혼내줄꺼야 아 다 방법이 있어 이렇게 뺏기고 있을 수만은 없지 다시 찾아와야겠어 3학년 1학년 전 cheap 와 멋지다 저번에도 이거 갖고 놀더니 이거 재밌냐? 이거 재밌지 내가 진짜 멋진 마술 보여줄까? 돈 계속 나오게 하는 마술 이런 거라도 되냐? 형 만원짜리 한 장 있으면 그걸로 내가 마술 보여줄게 뭐야 만원짜리 계속 나오는 마술이야? 봐봐 아주 좋은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잘 봐 형 돈이 있지? 여기 카드가 있지? 내가 이렇게 사는 순간 돈이 사라져 뭐야 내 돈 어디 갔어? 형은 진짜 좋은 일 한 거야 뭐라고? 방금 그 돈은 불우이웃도끼에 쓰였어 아 빨리 내 돈 내놔 형이 낸 돈으로 방금 배고픈 할머니가 밥을 먹게 됐어 아 뭐야 나한테 진짜 없어 브루이웃도끼에 쓰였다니까 아 뭐야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되나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할머니, 이 사과 얼마예요? 이거 5천원 이거 팔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 가야지, 그래 가야지 저 사과 주세요 그래요 여기요 할머니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유, 그럼 안 되지 받아가요, 여기 5천원 아니에요, 할머니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학생 그 사과 아주 귀한 데 쓰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뭐라고 쓰지? 아, 남벤장 카트 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 카트 그렇게 잘한다며 나랑 한판 붙자 야, 한판 붙자 그래 남벤장 카트 초보 운전이야? 뭐? 나 카트 잘하는데 네, 비켜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세요, 초보신 아니야, 나 카트 잘해 이거 뭐냐? 남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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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누구야 나지, 나지 아이고, 아이고 오바퀨 진짜 두고 보자 또 누구한테 장난칠까? 저는 가위바위보를 하면 묵만 냅니다 야 왜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왜 갑자기 가위바위보야 진짜 물만 내져 깜짝 놀랬네 안 내면 진다 나 가위바위보 진짜 묵만 내네 뭐? 가위바위보 하면 묵만 냅니다 진짜 묵쟁이 아 뭐야 가위바위보 또 묵만 낸네요 묵만 오리킬 두고 보자 구독 또 누구한테 장난칠까 수학 어려워요 빵점 텔러야 수학 어려워 어 수학 진짜 어려워 너 수학 빵점 너 수학 빵점이래 수학 빵점 나 빵점까지 아닌데 누구야 빵점 수학 빵점 수학 빵점이래요 흐헤헤 오가키 두고 보자 과일 Thousands 골고루 안녕하세요 오비키입니다 저를 보면 인사해주세요 저는 하이파이브를 좋아합니다 구독! 오비키? 네? 하이파이브? 하.. 하이파이브 네 오 오비키? 잘 지냈니? 네? 저 아세요? 그래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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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뭐야 저는 하이파이브를 좋아합니다 재밌는 장난감이 있지 야 어려워 오 왔다 왔다 카트 질준비 됐냐 질준비? 저번에 나한테 졌으면서 너거더만이지잖아 너가 더 많이 지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응 아니야 한번 해보시던지 그래 덤벼 아 냄새 나 아닌 6학년 방구쟁이다 나 방구 안 꼈어 진짜 근데 왜 방구 소리 나 내가 꼈나 야 일어나봐 왜 뭐야 이게 방구 장난감 아 어쩐지 나 안 꼈는데 어 순간 어 나 꼈나 아 일은 착각했어 하하 속았지 속았지 순간 착각했대 아 웃겨 야 이거 재밌다 맞지 어디 장난칠 사람 또 없나 니가 무슨 카트 고수야 웃기지마 너 저번에 나한테 다섯 번이나 줬잖아 여섯 번 이기고 다섯 번 진 거지 내가 봐준 거지 어우 봐주니까 어 어 진짜 봐줬대 진짜 어이가 없다 오늘 아주 승부로 보자 어 그래 그러자 어 6학년 왔어? 여기 6학년도 다 있네 어 형아 우리 어린이랑 카트하려고 반장 형아 반장 형아도 같이 카트하자 그래 아 다리야 우리 집 너무 언덕에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구 공격이다 아 맛이 어떠냐 아 아 아 아 아 아 남 반장 나를 위해서 뒤집어 써줬어 구독 아 참 손을 안 씻었네 손부터 씻어야지 아 아 뭐야 방구가 갑자기 왜 나와 진짜 형 이거 사실 우리가 장난친 거야 뭘 장난쳐? 어 형 일어나봐 이거 우리가 방구탄으로 장난친 거야 아 아 그런 거였어? 야 오리엄모 진짜 죽을래? 야 너 그런 걸로 장난치면 못써 너무 재밌다 하하하 뭐가 재밌어? 내로겐 ah 아 나도 오자마자 당했어 어휴 어휘 Um 한번 두고보자 오리온 가만둘 수 없다 맞아 오리온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계획 있어? 계획? 있지 오리온이 백설아를 좋아하니까 나는 설화가 집에 놀러오게 한 다음에 나는 밖에서 너네한테 지시를 보낼게 그러면 너 6학년 너가 남반장은 다른 방에 숨어 있다가 알겠지? 좋아 구독 방구방구 뿜뿜 방구방구 뿜뿜 오리온 안으로 들어간다 방구방구 뿜뿜 방구방구 뿜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젤르를 먹겠습니다 빈당 비키야 어? 설화 누나? 뭐? 서라 누나가 저기 앉으면 안 되는데 서라 누나 카트라이더 게임 해본 적 있어? 이때야 욕하면 아 누나 그 리오나 누나 잠깐 손부터 씻고 올게 어어 어 아 이게 뭐야 아 설마 아 이게 뭐야 하하하하 오리온 누나를 속인 대가다 맛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 아 뭐야 다들 아 비키 왔네 서라 누나 야하하하 백설아 잘했어 하이파이브 아 리오나 미안 비키가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해서 와 뭐야 다들 세상에 비둘 사람 한 명 없구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난 치지마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 하하하하 정구장난 대정부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 지석이는 새